올해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세입증대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의정부시 우정임 세입관리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세정과 지입관리팀장 우정임입니다. 네, 의정부시가 세입증대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직인가요? 이 조직은 부서에서 저희 세입수입 징수 분야가 저희 팀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세입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어서요. 부서의 관심도도 높이고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올해 새로 조직하게 된 세입증대 네트워크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세입증대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들인가요? 저희 세입증대 네트워크 조직은 성과관리와 제도정비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성과관리 분야는 비슷한 성격의 예산과목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도정비 분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사용료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현실화하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감면 규정도 정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정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기업경제과나 체육과 도시공사와 같은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대략 한 31개의 세외수입 담당 부서하고 저희 세입관리팀 실무자와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부서 실무자끼리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니까 기존 계층 구조보다 더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쌍방향식으로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게 돼서 유연한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공유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 이번 협약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경제난으로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러한 노력들이 보태진다면 전년보다 더 높게 잡아둔 세입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난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우정임 세입관리팀장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